이번엔 사람 하나 받았다 며칠쯤 데리고 계시죠? 행겨?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? 사람은 뭘로? 이름 너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는 창닭인 거잖아 유괴범이 뭔데?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오빠? 어제 통화하셨던 김 실장님께서 현실에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너 자꾸 웃으면서 찍으면 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살라 그러겠다 최대한 슬퍼야 된대 자 아우 슬프다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만나러 가요? 니가 애를 일단 여기다가 데려다 차려드릴 것 같아 언니는? 니가 애를 해? 니가 애를 할 거야? 너는... 아우 슬프다 넌! 아우 슬프다 아우 슬프다 아우 슬프다 난 말을owing 아우 슬프다 눈빛 넌 슬프다 어젯 넌 슬프다 넌 슬프다 날씨가 없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